안녕하세요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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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 우리 단어 공부 같이 해볼까요? 오늘도 드렸던 마트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레벨 1부터 할까요? 레벨 1 그냥 버릇다 마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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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뚜 뿌냐니 뿌냐니죠? 저는 K-POP 가수를 좋아해요 저는 K-POP 가수 엄청 좋아해요 그동안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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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뚜 운구 저는 보라색 좋아해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? 저 보라색 좋아해요 띠가 사이 사이 이뚜 안 따라 한국인들 사이에 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국인들 사이에 제가 있어요 은빰 자리 자리 이뚜 뜬 빰 제 자리 어디 있어요? 제 자리 어디 있어요? 그 리마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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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세요? 카드 있으시면 저 좀 주세요 카드 로그랑 이뚜 üne 로그 로그 광분 로그 레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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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컵을 봅니다. 보다 보라 보라색 roy ointed 레벨 2 레벨트 둘루 레벨트 노무르사뚜 은행 은행 은행이 또 뱅 은행이 어디예요? 은행 어디 있어요? 부기니 그 두와 컵 컵 컵이 또 글라스 컵 좀 주시겠어요? 저 컵 하나만 주세요 부기니 그 띠가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이 또 핫팩 어? 이거 누구 핸드폰이에요? 핸드폰 여기 있는데 누구 꺼죠? 부기니 그 은빡 그곳은 은행입니다 그곳은 은행입니다 뜸빠디 뚜 아달라 뱅 뜸빠디 뚜 아달라 뱅 글리마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컵입니다 이니냐 글라스 이니냐 글라스 오케이 자 이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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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두와 컵 컵이 또 어 짱기르 단 글라스 스티키페다 이니냐 이니 짱기르 이니냐 이니 글라스 오케이 어 사잇 이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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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루 컵 received 컵 company 그래서 이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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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네 안녕 우다야 오케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너무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란짜로 해줄 때까지 파이팅 바이바이